기암괴석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기암괴석과 쌍계루, 형형색색의 단풍잎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물에 비친 반영까지 사진 한 컷에 담을 수 있는 돌다리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잎이 작고 색깔이 고운 애기 단풍, 가을 하늘 아래서 더욱 붉은 빛깔을 뽐냅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지만 나들이객들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하늘도 청명하고 내장산 밑에 있는 이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풍은 끝물에 접어들었지만 휴일인 오늘 단풍축제장에는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